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넷이 퀘스트의 진짜를 찾아라 를 오랜만에 플레이할거에요 안녕하세요 새참 먹자 새참 새참 먹어라 새참 저거 뭐야 저거 황금공룡이다 황금공룡 저거 황금이에요? 오줌공룡 아니에요? 제 생각인데요 논밭이라서 컨셉이 참새인거 같아요 저 약간 비타민 많이 먹고 소변볼 때 그 색깔 같은데 정말 더럽다 진짜 왜그래요 아니 이거 저녁 드시는 분들도 계신다고요 아니 진짜 아무도 아무도 알고 싶지 않아요 그 색깔 진짜 그 색깔인데 약간? 자 그래서 오늘의 컨셉은 어 농장에서 도망친 동물 특집이에요 아 그래서 이거 설마 소 잃고 외양관 고친거야 이거? 농도동 원래 아무도 소 잃고 외양관 농장에서 도망친 동물 특집 자 퀘스트 진짜를 찾아라니까 일단은 저희가 순서는 정해놨어요 첫번째 술래는 잠투리가 할게고요 퀘스트를 폭도로 하죠 나머지 사람들 일로오세요 나머지 사람들 일로오세요 오늘 self 그래서 demonic 어 빨간색 아니, 공룡아 근데 왜 거기서 구경만 하고 있어? 아! 아 진짜 열맡겨! 아니, 밑에 상자를 푸시지 바보들 아니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비타민을 저렇게 많이 먹으면 손으로 다이얼을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각자 퀘스트 확인하시고요. 이제 진짜를 찾아라 하는 도중에 이 퀘스트를 수행을 해야지만 이제 숨는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어요. 이거 퀘스트 안 하면은 안 걸려도 진 거예요, 알겠죠? 네. 자, 읽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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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저 이거 목소리 한 번 크게 읽어주세요. 아 이거구나? 오호우... 난 좀 쉬운 것 같은데? 난 되게 어려운데? 아, 너 되게 어려워. 이게 난이도가 있어. 나는 좀 무남무난해. 무남무난해? 난 레드스톤이라서 되게 쉬울 줄 알았는데 아니면... 그러면 상 중樣보다. 상 중앙아 전하고 자, 오케이! 자, 첫 번째 판. 잠뜨리 술래로. 잠뜨리가 농장 주인인 거죠. 저희는 농장에서 도망친 동물들이 되는 겁니다. 자, 바로 한 번 가보도록 하죠. 고싱 자 첫번째 판은 저희가 소로 변했구요 점프해봐 점프해봐 와 덕진님 소주네요 오빠 자 잠뜩님 저희 안보이죠? 어디있는데요? 네 몰라요 야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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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모르겠네 야 이거 맵이 생각보다 넓은데 이거 잘 못 찾을 것 같은데 잠뜩이 그리고 그 뭐야 술래는 그 특별한 스킬이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는 시스템을 다 자동화를 해놨기 때문에 야 소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어떻게 찾아? 어? 이거 만약에 아이템을 쓰면 아이템을 술래가 쓰면은 1초간 공중부양을 합니다 걸리지 마세요 나 갈까 이제? 슬슬? 다 자리 잡았어요? 몰라요 요정님이 알아서 사인 주겠죠 이제 시작이야 그럼? 오 시작했다 시작했다 손으로 치면 되는거에요 손으로? 자 그게 이제 그 일곱번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동물을 꼭 죽여야되요 그러면 카운팅이 자동으로 됩니다 기억 안해도 돼요 죽여야되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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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양인가? 오메 그 아이템 쓰면은 1초간 공중부양하니까 타이밍 잘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네 어딨지? 누나 어딨어? 몰라 몰라 안보여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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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나 무서워 도망가 도망가 어떻게 알았어 야 어떻게 알았는데 야 누워봐도 본인이야 야 이거 잡을때까지 쳐야되? 아 이거 잡을때까지 쳐야되? 아 칼있구나 아 이거 어떻게 알았는데요 딱보여 딱보여 아 이거 어디 아 이거 어떻게 알았는데 아니 뒤에서 막 밀고 있는데 아무런 움직임도 없어 아 그래? 어 뒤에서 계속 밀고 있었어 아 괜히 아 원래 엠피쉬는 그런거지 아닌가? 아싸 소진이 발사 이거야? 이거 누구지? 이거 누구지? 아 밖에 죄송 응 감사 이 친구 누구지?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아 왜 첫번째 걸렸어? 아 나 진짜 아닌척 열심히 했는데 어 뭐야 이거 오오 오오오 아 진짜 어렵다 이거 여기 잠도리는 무서워요 이 어머 어 어디있어? 어 뭐야 오오오 야 이거 소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찾냐 술래가? 아니 이거 장난해 여기? 아니 그 와중에 나를 왜 한 번에 찾냐고 너는 너랑 나랑은 뭐 연결돼있어 연결? 우리 영혼의 파트너야? 아니 연결되고 싶지 않은데 그냥 보여요 어색한게 너와 나이 연결 음 어이가 없네 참고로 코아 미션완료 얘 누구지 아 미션완료? 아 나 미션 천천히 갈라는데 미션 해야되는데 아 아니 나 미션하기도 전에 바로 걸렸어 이거 열받게 아 도틀이 근데 죽은김에 미션 뭐였는지 알려줄 수 있잖아요 아 나는 그 볏짐 일곱개 깨기 부수기 에이? 자 잠뜰님 어 잘찾고있나요? 어어? 아이템이라도 잘 써보세요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었다고? 그럼 그냥 아이템을 써버려 그냥 시간 3번밖에 없어요 맞아 아이템 써버려 어 그 그리고 주변자 어 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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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로 공중부양 해버렸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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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잡았어 으아 와아 야 딱 가까이에서 딱 연기로 딱 손가 넘겼는데 아니 근데 거기 있는지는 어떻게 안거야? 도대체가 어떤 소가 날 쳐다보고 그냥 슥 도망갔어 내가 올라가려고 눈치 장난 아니다 뭐야 얘 얘는 뭔데 날라다니는 얘 뭔데 코아 죽은 소요 야 깸모삼 하세요 깸모삼 깸모삼 ña Get모삼인데 아 이거 뭐 자 1분설 왔습니다 마지막시간 마지막기 마지막기 아 죄 없는 동물을 공격해버렸죠 음모 아 죄 없는데 근데 그래서 수연이 죄는 뭐에요? 음모 음모 아 그대로 있네 여기 엄마 저 수연님 그 미션 뭐였는지 좀 알려주세요 다 있잖아 저요? 다섯 칸 내에서 닭 생기기 뭐라구요? 다섯 칸 그 술래 다섯 칸 내에서 달걀 던져서 닭 생기기 아 그래서 앞서다 옆에 닭 생겼구나 그래서 이게 여기 닭이 있었구나 와 진짜 어려운데 음모 야 어떻게 꼈는데? 어딨어? 아 이게 여기 어디 누가 13초 13초 거기서 한 명 골라 아 거기였는데 도망간다 아수연이 도망간다 아수연이 도망간다 3초 2초 두번 짝 오오탤 忌엌 야 그 달걀 던지는거 쉬운게 아닌데 소리도 날템단 와 갑자기 닭이 생겨 깜짝 놀랐네 하나 소원 수빈 그리고 다음판은 우리 수연이가 자, 플래로 농장 주인으로 플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싱! 오케이! 자, 두 번째 판은 저희가 농장에서 탈출한 닭이고요. 네, 잘 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은 잘 안 먹을 것 같은데? 나 어제 닭발먹었는데. 이번에는 한 번 안 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잠뜨리였어? 오케이. 저 코아! 아, 나 또 금이야! 아, 나 또 다이야네? 어. 자, 부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부숴주세요! 이것 좀 빨리! 이것 좀! 귀찮아요! 와, 나 진짜 어렵다! 자, 미션! 퀘스트! 퀘스트 한 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아, 사나! 내가 끼찌롱! 아, 진짜 어렵다! 이거 좀 부숴주실래요? 넘날 귀찮거든요? 땡! 왜 저래? 왜 저래? 왜, 왜 웃어? 왜 웃어? 왜 저래! 아, 미션! 아, 미션! 어, 소름돋네! 퀘스트 뭔데? 일단 저도 볼게요! 말하면 안 되죠. 말해줘, 말해줘. 나는, 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거. 아, 나 겁나 그래.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다 확인했고 흩어지죠? 술래 등장하면 그때부터 퀘스트 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 야, 이거 근데, 운인데, 약간? 또또또또또?! 뭐, 시작한 건가? 시작한 건가? 술래 벌써 나왔나, 술래 나왔어요? 시작했다. 네, 시작했다.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또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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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Christopher, Mon not to dog, P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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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ot. 아우 이거 크리스트가 이상하다고 왜왜 뭔데 뭔데 아냐아냐아냐 왜 이렇게 가만히있지 얘? 야 수연아 근데 가만히있어서 그 알싸는 놈이라 죄 없는 동물이었네요 꼭이요오오오 불쌍한 닭이 또 이렇게 갔네요 아이고 미안해 꼭이요오오오 왜 멈춰? 왜 멈춰? 꼭이요오오오 어? 안 멈추는데? 뭐야 어 걸렸어 안죽으면 돼 안죽으면 돼 안죽으면 돼 너만 쫓아다닌다 안죽으면 돼 뭐야 뭐야 저거 이거 뭔데 안죽으면 돼 아 이거 버그 걸렸다고 맵에 버그가 걸렸다고 아 이상한데 이거 말이 안되는데 아 아니네 떨어뜨려 야 뭐야 야 주변에 마 진짜 깨고 다니시네 이분 그러니까 넌은아 넌은아 너무 빨리달리면 안되지 뭔데 쟤 왜 저 야 뭐 빵을 떨어뜨리고있냐 저기서 뭐 추격증하고있어 야 코알 너 죽었어? 아니 안죽었어요 야 이거 안나오니까 떨어뜨려주는거야 이거 이상해 야 근데 뭔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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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이렇게 못죽여? 아 일부러 안잡고있는건데 어 오케이 오케이 떨어뜨려준다 아 나 미션깃다 나 미션깃다 오케이 나 미션아깝겠어 근데 야 못찾는거 같은데 이거 안잡는게아니라 아 아까 진짜 안잡는거 같은데 ㅋㅋㅋㅋㅋ 아 깜짝놀라! 오 나 큰일날뻔했어 나 큰일날뻔했어 나 이거 손에 들고 있어가지고 어이 다 모였네 나한테 거의 피리부는 사람이었네 얘들아 갑박히 터져 야 흩어지라고 얘들아 친구들아 여깄다 여깄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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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데려다주면 데려다주면 한자만 맞아 대신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저기요 잡으시려구요 이거 못잡고 잡았어 내가 2분 끌었다 2분 야 코아 못잡았다 그랬나? 코아 못잡았어 코아 못잡았어 나를 잡다가 타겟이 바뀌었어 그거 치면 잡아야되요 네네네 몇번 남았대요? 4번 어 그래도 야 시간 많이 끌었다 들으나봐 그니까 많이 끌었어 저렇게 못잡을 수가 있나? 내가 2분은 끈 것 같아 2분은 어 잘했어 잘했어 저 칼이 내 생각에는 날카로움에다가 화염 줘야돼 맞아 화염 좀 줘야될 것 같아 얘가 왜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아까부터? 아니야 나 아니야 그거 가만히 있는 애를 아까 잡아가지고 실패했으면서 그 아이템도 정확한 타이밍에 쓰세요 최대한 많이 보이는 애들 앞에서 오케이 오케이 1초간 공중보양합니다 야 이제 써 가자아 봤어? 어? 못봤어 못봤어? 못봤어? 아이템 날려버렸죠? 아이템 공중보양 야 진짜 아이템 공중보양 보내버렸네 어? 눈어의 눈 아니야 야 나 도티님 매트를 하려다가 뭔가 삼키는 느낌이 있었어 아아아아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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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도망갈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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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살려줘 아아아아아 아 진짜 도틴다 야 신성 졌다잖아 신성 아 신성 졌어? 어 각도가 어느정도 있어 야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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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영혼에 연기했는데 목돌리기 아 근데 도티님을 내가 어떻게 찾았지 뭔가 티가 나 근데 도티님은 스읍 으어어어어 수연님 오늘 보시는거니까 그것제 잔상이라고요 어허허허허허허허 수연님 수연님 그것제 잔상이라고요 수연님 아아아아 아갓 아까 코알 죽였어야 됐어 수연님 그것제 잔상이라고요 수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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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걸 못봐 저걸 못봐 아아 아아아 와 나 진짜 잘한다 야 이거 나무 사이에 끼고 도니까 못잡네 야 나 나무만 계속 돌고있었어 대박이다 아니 가만히 나무부터 하자 나무 반대에 있더라고 그래 아까 저거 봤어야지 아무튼 두번째판 마무리했고 세번째는 제가 술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변신 해주시구요 내 미션 난이도 실화였냐 농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러면 미션 다들 뭐였어? 포티님 시작핵이지 뭐 다들 양으로 변신 하세요 나는 술래 5칸 안에서 변신한 동물 소리로 음성 나 또 레드스톤이네 어 나 다이아다 이번에 양입니다 양 뭐야 이거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절대 몰라서 그런게 아니라 양이 영어로 뭘까요 쉽 10 5,8,7,6,5,4,3 모르는거 같은데 얘 뭔데 아아 아직 안숨었다고 아직 안숨었다고 처음부터 너무 이상하게 움직이잖아 아직 안숨다고 갑자기 시작하는게 어딨어 왜 시작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말투 왜저래? 어 나 숨고 있었는데 아니 저 왜 앞에 내가 펭 달리냐구요 갑자기 뜬금없이 아 갑자기 올줄 몰랐지 수영이가 가왕한 기색이 눈에 딱 보였어 뭐지 어딨지? 어딨지? 이상한 행동을 하네 있을텐데 잠틀린 퀘스트하고 있나요? 네 저 하고 있죠 뭐야 이거 점핑 점핑 뭐야 아아 아 아니네 아 죽여야되요 오 오 오 살았다 아 뭐지? 이상한 짓하는 애가 없는데? 여기 근데 맵에 갑자기 털이 많털에다가 털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형? 나는 이거 극악 맞아요? 잠틀린? 네 완전 극악인데 완전 극악인데 시현이 나 보고있나 보다 뭐지?! 아이 뭐하고 있는거지? 어어? 네 미션을 까먹었어 뭐였지? 아 이거구나 자 일단 한명 보내에다 점핑 어? 으아아아아!!! 아하하하옥 뭔데? 넛봤어?! 아 못 봤어 broker 하나 다 못봤어 코에 못봤어 건설 코에 못봤어 코에 못 понял 저쪽에 무조건 있을줄 알았는데 잠깐만 아 이거 아니네 있긴 했지 와 코아 못 봤어? 와 나도 봤는데 진짜 와 이거 아냐? 아 뭔데 이거? 아 맞다 진짜 앰피씨면 저 풀을 먹을리가 없지 아 사람이다 아 두 번 남았는데 와 진짜 모르겠어 뭐지? 근데 4번 남았는데 두 번 남았어? 야 왜 이렇게 도티님 제가 미션을 깼지만 제가 미션 계속 해드릴게요 남은 시간동안 아 뭐지 얜거 난 미션 야 너지 너 부자연스러워 아닌가? 아 두 번 밖에 없어가지고 이분은 구경을 하고 계시네 아 이건거 같은데 아 뭔데 이거 이게 닭은 아닐거 아니야 무조건 양으로 변신해야될거 아니야 아 뭔데 아 답답해 유살아 여akh 잠시만 어 뭐지 도움인지 모르겠네 어? 진짜나 아 이거 염색하는 미션이구나 야 누가 염색하거다니네 염색하고ller 아니 근데 누가 설치하고 다니는데 뭐? 어? 아 뭘 설.. 아 이게 버튼 설치하는게 맞나? 아니 그거 아이템을 썼을때 뭐야 이거! 빨간색도 생겼어! 뭐야! 누가 하고 다니나 보다! 누가 미션 하고 있어! 근데 누가 하고 있어? 난 아니야 확실한건 나는 확실한건 아니야 어? 뭐야! 말이 돼 그럼? 공룡이 아니야? 뭐야! 누가 양턱 깎았어! 어? 누가 양턱 깎았어? 아! 아니네! 한 번 남았다! 한 번 남았다! 아! 한 명이라도 잡아야되는데! 어? 어? 뭐지? 양턱 깎았는데? 연기 봐봐 야 뭔데 진짜로 뭔데? 와 진짜 소름 돋는다 와아 대박이네? 1분 남았다 1분 남았다 얘 아니야 1분 13초 얘도 아닌데? 어? 일로와봐 나 봐봐 얘 이상한데? 아! 이상한데? 어? 이거야? 으아아아아아악 아니 야 이거 야 닭일거라고 닭은 안되지 에? 와 닭으로 변신하는게 있는거 나 무조건 양인줄 알았지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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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양으로 양이었어 너 형 저요? 응 그래서 양이였어요 저 어 근데 내 눈에는 닭으로 보였어 이거 오리였나봐 변신 어흐흐흐흐흐흐흫후 anal Install 아 자꾸 나보고 내눈엔 닭으로 보여가지고 당연히 닭 어 나는 나 당연히 안일거라고 생각하고 안췄지 이상했는데 아 다행이다 내 실수 아니지 와 잡뜨려 잡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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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뜨려있다 너 미션 뭐 나 수현인데 나 수현이 나 내가 잡뜨린데 내가 잡뜨려 야 나 아까 분명히 한 명 수현 잡았는데 아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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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그 변신에 오류가 있네 보고가야되네 변신을 나 나 나 나 나는 염색만 시키는게 아니라 양털을 다 깎아야됐어요 아 양털을 깎아야됐다구요? 네 이거 보세요 미션이 정확히 뭐였는데요? 빨 이거 색깔일로 다 이거 염색시켜서 양털 깎아오기 아 나는 그냥 나는 그냥 양털 일곱개 모오기 이거봐 이거 다했어? 빨주놓죠 다했네 나는 이거였는데 너는 시작하자마자 잡혔잖아요 이거 뭐야? 이거였어 이거 이렇게 하래 아니 황수현이 뭐하나 잡힌거야? 아니 쟤네 그냥 가만히 내가 들어왔는데 혼자 뛰고있어 무리해서 당연히 걸리지 어? 아아 자 다음판 마지막판은 우리 코아가 아 코아 잘할텐데 농장 주인으로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판은 돼지우리구요 네 여기서 미션을 퀘스트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근데 여러분들 변신을 하라니까 변신을 안해요 나 또 레즈스톤이야 또 다이야네 나 맨날 레즈스톤 레즈스톤 제일 어려 뭐야 나 뭐야 나 뭐야 나 금이겠지 뭐 부셔주세요 부셔주실분 계속 나 다이아 걸려가지고 한참 걸려 상작게임을 편하 상작게임을 속편해 뭐지? 뭔데 이거 당당하게 한번 읽어보십쇼 아니 왜 이런걸 어떡해 이걸 난조신바 아 장난해? 너무 어렵잖아 와 아니 근데 이거 뭐 제 기준에서 그거면 되는거 아닌가? 나는 아 일단 얼 얼 비슷하게 하면 되더라고 그냥 아 그런가? 응 이렇게 건너가야돼 이렇게? 이렇게 어렵게? 자 건너갈게요 걷자 걷자 난 언제 소완대 오케이 뭐야 일단 저희는 다 들어왔나요 여러분들? 베베? 그러면 뭐 시작하셔도 됩니다 네 티피안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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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들어왔어? 오케이 네 아니 이거 어떻게하지 이걸? 일단 내 주변에서 뭔가를 하는게 있을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겠다 흠 흠 음 스읍 여기있는 돼지들은 참 살이 터실터실한게 아주 맛있겠구만 어디계시지 코안님? 저 여기 위에 있어요 안보여져? 이정도면 되지않을까요? 이거 누가 봐도 그건데? 응 정보가 뭔데요? 아 몰라요? 그정도의 정도치를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판단해드릴께요 빨리 알려주세요 아냐아냐아냐 요정도면 된거 같은데? 어 누가 어딨어 왜 다 나를 찾아? 내 근처에서 뭘 하는거구만? 미쳤들이 니가 안보여 보인다 말해줘요 나 계속 돌아다니고 있을께 한바퀴 돌께 안보여 안보여 지현이 나 받고 보이면 보인다고 하겠니? 너같으면? 아니 그래도 그래도 이게 안되면 어쩔수 없잖아 자 나 버섯위에 있어 어? 버섯을 뿌리는데? 어딨어? 버섯을 뿌리는데? 누가 버섯 뿌리는데? 버섯을 뿌리는데? 퀘스트에 수현이겠네 난 아니니까 그리고 수현이가 엄청 조용하게 어색하게 버섯을 뿌리는데? 시현이 나 시현이 나 버섯뿌리는거 아니야 어? 뭐지? 누가 이렇게 버섯 뿌리고 다니지? 뭐? 음 버섯이 왜 뿌려져 그러면? 어렵겠는데? 모르겠네 어 진짜 버섯이 막 떨어져있네 으아아아악 남은게 여섯번이다 여섯번 남았죠 왜지 이거 버섯 먹으면 안될거 같아 나 안먹을래 독버섯일거야 독버섯이야 이거? 네 웃음버섯같은건가? 어 나 이거 말을 못하겠다 이거 되게 어렵다 일로와 일로와 다 어디갔어 이거 누구야 아아아아악 어떻게 알았는데 우와 어떻게 알았대 냄새 냄새 아 뭔소리에요 냄새 돼지의 냄새가 안났어 와 나 진짜 영혼의 연기했는데 완전히 뭐야 도치님은 맨날 영혼의 연기하고 영혼의 연기를 하지마요 아니 나 머리 높이도 맞췄는데 영혼의 연기하지말라니 너 너무하는거 아니냐 야 영혼의 연기하니깐 더 걸린것같은데 아 나 이거 똥도 만들었는데 똥 아 똥만듣는거인데 미쇼 똥 잘 만들었는데 똥만듣는거였어 어 여기 똥있잖아 아 이 깜이 이거 아니네 어떻게 알았지 나 너 막 니가 나 밀치기를 밀리는 연기도 하고 그랬는데 완전 영혼의 연기였는데 거의 뭐 대종상 깜이었는데 그러니까 대종상 깜이긴 해서 인정할게 근데 하지만 그 상대가 그 상대가 코아였다 어? 아.. 쟤 열받네? 어어 여기 한명있구 이거 어떻게 써? 네더애벨? 그거 우클릭하면 돼 우클릭 어? 어? 저기 여기 있네? 여기있구 나 못봤어 어우 둘이 많아 못봤을거야 아마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어? 너였어? 보자 어허.. 어허... 어라아.. 어느개지가 진짜인가? 너의 당격사를 좀 보자 으아아아아아 쟤잴 왜 도망가 자기 아니었는데 같이 맞았어, 같이 맞았어 같이 맞긴했는데 코안 딴거 잡았는데 으으악 오케이 라스트 제발 지렸쵸? 이 근처에 잠뜨리가 있단 소린데 이 기회가 한번밖에 없는게 이게 좀 슬프다 너 한번남았어? 그 공중보행하는거 너무 많으면 다찾지 운 좋으면 두명 발견할수도 있는거고 아 이거 아니다 영혼의 용기하는거 보소 잠뜰 야 수연아 그래도 너 미션 뭐였어? 저요? 버섯 설치하고 다니기 아아 운영자가 뿌려줬나보다 너 버섯 없을까봐 아 기회 두번 남았다 아 두번 남았죠 야 이거 못찾겠다 이거 그니까 아 이거 진짜 뚫루가 너무 잘하는데 아 뚫루가 돼지영기 너무 잘해 꿀꺼 꿀꿀꿀 야 이거 적당히 꿀꿀 꿀꿀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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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라스트원 라스트원 아 이거 10초 17초 17초 야 이거 위치선정이 좋은거 같은데 오히려 위쪽에있으니까 안가게되는거 같은데 17초? 17초? 8초 아! 한 번 남았는데 어따 쓰지? 도망간다! 잡들이 5초, 4초 잡들아! 안돼! 어디 도망갔어! 어디가 도망간기야! 아! 정말 나는 억울해 죽겠네 영혼의 연기 했는데 와! 이런 공간도 있었어? 아니야! 딴 데 있다! 아! 그래? 와! 이거 어쩔 수 없었다! 돼지 연기 너무 잘했다 아! 오늘 오랜만에 시스템을 정교하게 업데이트해서 자동화를 한 퀘스트 진짜를 찾아라를 진행을 했는데요 다음부터 저는 연기를 하지 않는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는게 생존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괜히 어줍쩍히 연기했잖아 어! 누가 노키의 이미지? 어! 거기있어! 내 연기야! 티 안나지? 오! 완전 티 나! 진짜 너무 티 나는데? 고개가 살짝 15도 내려가있어! 고개가 너무 내려가있어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구요 다음에 또 재미난 컨텐츠로 인사드리죠 그럼 이만 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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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